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정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페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첫 상장을 해서 멋지게 상가를 시연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이 카카오게임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연 이 카카오게임즈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인지 예 제가 전문가로서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또 카카오게임즈에서 오늘 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첫 상장이고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좋게 말을 해줘야 되고 또 그리야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뭐 겁준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겁을 드리 주겠습니까 겁주는 거 하나도 없고요 주식은요 어떤 자기 그 감정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냉철한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래서 주식은 정말 냉철한 그런 두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모든 판단과 그런 것들은 다 전적으로 여러분들 구독자의 몫입니다 다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왜 제가 앞서가는 증권 방송인지 들어주시면 알 거예요 그냥 제가 막연히 얼마 간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분석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 경력부터 잠깐 저는 이제 정통파 전문가입니다 경영학 전공했고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뭐 와온에서 최우수 전문가 그 다음에 최대 부회표 회원수 한국경제 거기서 실전 수익 최초 7관왕 SBS CNBC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그 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 그 다음에 현재 MTNW 워네투데이인데 거기서 1위 전문가입니다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카카오게임즈 들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한가입니다 잔량도 2700만 주 이야 대단합니다 뭐 거래된 것이 조금 56만 주 정도 거래됐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요 왜 거래가 찔더냐면 진짜 빠르신 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거 무조건 상한가 가는 거니까 왕창 돈을 돈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빨리 하신 분들은 이것도 이제 거의 돈이 금액에 따라서 배분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분들이 수익을 좀 수익 물량을 잡았을 거예요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 상한가를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카카오게임즈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오늘 보게 되면 시총이 단숨에 단박에 어디까지 올랐냐면 5위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이 칸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이가 6등 시즌이 2등 우리가 제가 이거 완전 지금 600% 수익는 알테오젠이 3위 HLB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가 등록했네요 셀트리온 제약을 쟀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가져오셨으면 조심상할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하여튼 5위 등록을 해서 굉장히 이제 더 장안의 화제가 되죠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이제 지수가 오른 것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카카오게임즈가 5위짜리가 상한가니까 그래서 또 오른 그 영향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건 그렇고 과연 이제 우리가 카카오게임즈를 볼 때는 분석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게임업 쪽 전반에 대해서 이와 관련되는 것들 넷마블이라든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NC라든가 3N 그런 거 이제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증권사에서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최근에 굉장히 장안의 화제가 됐던 거에서 SK바이오팜이 있습니다 이게 또 대형주죠 그러니까 그 전례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기법이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제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SK바이오팜은 상장일이 7월 2일이었어요 공모가가 4만 9천 원이었습니다 증권사 목표가가 삼성 정권에 10만 원 그 다음에 유젠이 11만 원 정도 그래서 경쟁률이 835대 1이었고 이렇게 4만 9천 원까지가 최고가가 26만 9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 4만 9천 원 대비 450% 올랐고 증권사 저는 이제 증권사 목표가 하는 것이 그들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들은 굉장히 어떤 리저너블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런 거 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 현재 이익구조 경쟁관계 그것들을 다 보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도 증권사 에너리스테리 목표가 보란듯이 70%나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쯤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SK바이오팜이 그렇게 오르기는 올랐지만 결국 이게 지금 그 다음에 하락한 것도 41%라는 얘기예요 하락한 것도 매스켓바이오팜 차트로 볼게요 그래서 특히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주식은 냉정화해야 돼요 저는 이 종목이 처음에 상장할 때 너무 저는 우리나라 사람을 쏠리면서 그런 게 굉장히 투기심도 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빠르신 분이 잡았고 이때는 점 상한가니까 못 잡고 거기가 이때 아주 잘하신 분이 여기서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참 작게 위험스럽고 거기가 그때 물려있은 게 여기서 매수했어요 매수 기회를 줬거든요 이거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27만 원짜리가 여기까지 내렸으니까 고점 내기 거의 반토막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가격 보면 얼추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냉정화에 봤을 때 주가는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주식하면서 변치하는 그런 불변의 하나의 제 기준이 있습니다 펀드멘터를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일식적으로 주가 붙임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증권사 애너리스트들이 어떻게 저보다 훨씬 더 걔들은 뭐 석사급도 있고 박사급도 있고 냉정히 분석하는 애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나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그 뭐죠 어떤 그 정서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찌됐든 고점 대비 41% 하락한 것도 우리가 한번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나 냉정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카오 게임은 어떻게 하냐 9월 10일 날 상장을 바로 오늘 했죠 공모가 24,000원이요 공모가 벤드도 제일 상단이고 제일 상단이고 근데 공모가 24,000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증권사 목표는 봐요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더블을 줬고 이것은 보면은 더블을 못 줬어요 증권사 목표가 2만 8천원 3만 3천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레이팅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게임화세와 비교 또 이 회사와 가족에는 어떤 어떤 게임 그런 수익구조 그런 것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하 이들이 왜 이렇게 된다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경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1524대 1이에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카카오라는 그런 네임밸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유동성 이게 뭐 지금 보면은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30대도 많고 그러신 분들 30, 40대 이거 뭐 부동산 값이 엄청 올라서 유동성 많은데 집사기는 어렵고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을 털어서 끌어모아서 이제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때 이제 그 SK바이오팜이 이때 그 청약해가지고 재미를 좀 봤거든요 청약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됐든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다섯 줄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쵸? 1억을 투자했으면 다섯 줄을 받았으면 지금 이제 보면은 다섯 줄은 얼마입니까? 2만 곱하기 4하면 대략 한 12만원 정도 되나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냉증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450%가 과거에 SK바이오팜이 올랐어요 400... 아 이거 또 뭐 회원가입을... 아 죄송합니다 450%를 이제 적용했을 경우에 13만 2천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는 어떤 차별화가 있냐면은 SK바이오팜은 꿈의 기구가 굉장히 커요 신약개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게임업체예요 그래서 특히 카카오게임즈는 뭐를 하냐면 퍼블리싱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카카오 어떤 그런 이제 그 마당을 통해서 공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장사는 하겠지만 원천 제작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제작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퍼블리싱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도매상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좋을까? 저는 거기서 솔직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고 계신 분들 겁준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주식 전문에서 냉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죠? 즉그사에서 왜 3만 3천원 났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3만 2천원이에요 450% 적용할 때 그런데 450% 최후가 적용할까? 꿈에 길고 있어서 SK밥과 카카오게임즈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증권사 목표가 대비하게 되면은 이것은 170%라면 340%예요 13만 2천원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제가 최후에는 아무튼 9월 5일날 장학가 7만 4천원 8만원까지 했겠죠 나 그 의심은 안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장학가 7만원까지 했다 그러면 오늘 상한가 가서 멋지게 오늘 시작부터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내일 또 상한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6만 2천원이죠 처음에 이것은 2만 4천원에서 100%에서 4만 8천원 스타트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6만 2천 4백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내일 금요일날 보자고요 상한가 하면 8만 1천원이에요 또 한 번 더 내 점으로 갈지 뭐 티점만 고르겠지만 월에 가면 10만 5천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만 5천원 가면은 증권사 목표가 대비 3배 이상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SK바이오팜은 물론 일에 70% 10만 5천원이면 3배가 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냉정하게 봐요 유동성하고 공무 흥행으로서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제가 밸류에이션은 다 비교해드렸죠 SK바이오팜 선례를 감안할 경우 최고가는 8만원에서 8만원 내 상한가 가겠죠 10만원 내외 이내에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0만원을 저는 찍는다고 보는데 이때부터는 뭐냐면 자름이 10만원 내외입니다 좀 더 10만원 차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더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10만원부터는 들고 계신다 하면은 이때부터는 매도 관점 최소한 주식이라는 첫 상장은 모르니까 한 60% 이상은 털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꼭 SK바이오팜 선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바이오팜 안 되겠지만 그때부터는 또 고생길로 들어섭니다 결론 이걸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10만원 내외에서는 10만원 내외 가면은 여기서는 분할 매도 최대한 60%는 매도하고 보자 그 다음에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예 발빠르게 정말 자금이 많고 그러신 분 외에는 지금부터는 먹어봤자 크게 먹지 못하고 이미 오늘 상한값 갖고 또 내 상한값은 8만 1천원인데 매수기에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먹어도 10만원 이상 10만원인데 물론 그것도 많기는 많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때부터는 10만원 넘어선 그 순간부터는 위험부담이 더 크다 위험부담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진단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1억 가지고 계신 분이 1억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걸 쓰면 다섯 줄을 받으셨을 겁니다 맞죠 1500대 1이니까 24대가 1이니까 그러면 저부터 이제 우리가 아까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내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주식은 자체가 위험자산이에요 다만 이 카카오 게임제는 특수성이 있어요 뭐냐면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하신 분들은 무조건 수익이에요 그 다음부터 위험자산이지만 먹는다는 그런 거의 보장 보장보다는 그게 왜냐면 그동안 SK 바이품 같은 거 봐서는 그거 먹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저금화하고 누구나 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라고 소문이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1억을 투자했다고 봐요 아이쿠 이거 차트가 안 먹나 글씨가 잠깐만요 돈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써지겠다 1억을 투자했을게요 이게 5주죠 5주면 곱하기 2만 4천원 했죠 2,4 그러면 12만 5천 어떻게 되나요 12만원 12만원 12만원치를 한 거예요 그래 12만원이죠 그러면 12만원치 가지고 아까 10만원까지 간다 그러면 10만 5천원까지 간다 세 번 상한가 가서 그러면 이것이 대략 512만 5천원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먹는 게 먹는 게 대략 50만원 수수료 50만원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럼 초단기간에 50만원 먹는 게 좋죠 그런데 1억 가지고 50만원 이것도 커요 1년 글씨가 훨씬 세니까 그렇죠 그런데 축하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 50만원도 무시할 수 없지만 특히 돈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몇십억 몇백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낼 수 있는 게 크죠 다만 지금 2천만원 아까 얘기한 영끌해가지고 2천만원 직전하신 분들 또는 5천만원 해봤자 25만원 먹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안전자산하고 굉장히 존중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사이즈는 줄어드는 거 다 인정하시죠 저는 이렇게 청약하고 그때 한국투어점권에 서버가 마비되고 그럴 정도 그런 노력 그것도 물론 거의 다른 당사니까 수익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니 겁주린 게 아니고요 주식은 유험 자산이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고 제4차 산업혁명령을 저점에서 매수하면 누구나 큰 수익을 나요 웬만하면 다른 데 가서 딴 짓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것이 바로 제가 VIP크래프트 운영하는데 아까 워니투데이 1등 전문가라고 했죠. 이게 실질적으로 때로는 손실도 나오죠. 다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수익률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봤어요. SK파요팜 저점 잡아서 7%? 어? 3일 만에? 3일 만에 7%예요? 네. 그렇죠. 그거 하나인가요? 시장 같은 거 얼마나 우량한 종목입니다. 이틀 동안 25% 급등 나왔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량한 종목 가지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그러면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그때 방송 올리고 내가 이거 진단 해야 되나 봐나. 물론 세상을 보고 평가하는 눈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익을 급등하는 것을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여러분은 카카오에서 수익 내시고 그러신 분들이라든가 또 CMA 그런 데서 하신 분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요. 유동성장에서 주식주의하여서 크게 먹는 장애예요.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추석 전까지 한 판 먹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세강에 끼고 보고 아무리 제가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수익 내드리고 그래도 그들 눈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만 지금부터 제가 우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황립계에서 단계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 하나. 그다음에 제가 또 간남 가는 종목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가만히 보실래요? 1억씩 빼탱하고 몇 천만 원씩 영글에서 하신 분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혼자 하시면 못하겠죠. 알트리한 게 말씀드렸죠. 670% 메가팩트 다 내용 있는 종목들 400%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비대면에서 결제수단에서 최고 이거 뭡니까? 연예체인 한국사이버 50일 딱 거래를 두 달 만에 내가 1억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가 되는 거? 3억 되는 종목입니다. ITM, 만도체 다 무량한 종목들 최근에 심풍제약도 이거 지금 코로나19에서 황맥기가 찍어주면 완전 바닥에서 멕점에서 공략해서 111% 이런 것들을 혼자 하시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검증된 전문가의 카운셀러를 받으면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그때 많이 해주시고 자금이 있다 여유가 있으시거나 또 카카오 게임즈에 수행하신 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실제 수익률입니다. 저는 각각 없이 다 써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쪽 전문가고 속된 말로 이쪽이 선수니까 난 카카오 게임즈에 나 차이가 안 했어요. 그런 노력 같으면 그냥 황맥기가 찍어주는 거 슬슬 직장 다니면서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 있는데요. 못 믿으시죠? 저와 함께하는 VF가님들 계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펙크 한쪽만 가지고 2천만 원 우리 다랑 천사님이세요. 직장 다니십니다. 요즘 바쁘시하고 방송 참여도 거의 못하셔야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시젠 5% 보세요. 힘든 그대로입니다. 때로는 30만 원 시젠 한용목 가지고 다 다양하시니까 투자에 따라서 2,700만 원 2,300만 원 또 100만 원 투자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가 보죠. 이렇게 102만 원 3,200만 원 좀 투자액이 되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신의자 한쪽만 가지고 2,200만 원 9월 1일 날 실수익이 470만 원 9월 1일 날 2,400만 원 61만 원 겁주고 뭐 우리 그냥 가버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신풍자에 따벌랐다고 했죠? 7,400만 원 신풍자액을 예를 들어서 1억 투자에서 7,400만 원 따벌랐으면 못 나겠습니까? 1억 했다고 해도 2억 배터리에서 7,400만 원 그러면 차이가 나죠. 50만 원 물론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자꾸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를 하시고 하여튼 잘 매매하셔서 수익 나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주식은 냉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원래 있잖아요. 유대인들 보면 탈모들을 시작해서 굉장히 합리적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사물에 접근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리하고 이성보다는 순감성 그런 것들 여론몰이 선동 그런 데 약하지 않습니까? 주식이 그렇게 하면 수익이 못 나요. 그래서 제가 한 것에 좀 도움이 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인데 저는 전문가에서 냉정히 분석해드렸다는 사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피곤해서 말꼬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가 친구되는 방법 좋은 정보가 친구되는 방법은 지금 여기 무료 택방도 있어요. 보시는 영상 밑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머니투데이 MTN 더블에서 최우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1등 전문가인데 회원 가입하면 저하고 같이 VIP 클럽에서 수익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황맥길에서 단계씩 극대화하는 거 제가 또 간다면 가는 거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1, 2, 3명 안 드리고 이 전 영상 보면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제가 다 아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그냥 무료로 하고 플러스 3일을 더 제가 기존 서비스에 특별히 해드릴 거예요. 스팟으로 그래서 실제로 시작은 9월 14일부터고 내일은 회비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제가 파격적인 이렇게 또 이벤트도 진행할 겁니다. 여기서 가입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지금 6시 이후니까 010-9517-6345 이후로 전화하셔가지고 저거 내일부터 또 멋있게 수익 내실 분 있잖아요. 상담하셔가지고 내일 하루 무료예요. 그냥 제가 공짜로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정보 VIP 이렇게 요청 많이 전화 안 받으면 이로 두 개 적어놓으시고요. 안 받으면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놓으면 운영자가 전화를 할 겁니다. 하여튼 가까울게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추석 전까지 크게 한 번 먹자고요.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대박 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안녕하십니까.